커텐에 들꽃그리기 하고있어요 나는 보라색도 좋고 핑크도 좋고 잔잔한 들꽃이 아주 좋답니다 또 3마리를 안 샀어요 3마리랑 파리차를 꼭 사야되는데 이 차 너무 맘에 드네 아기 뭐하고있어 아이고 귀여워 아이고 이뻐라 아이고 이쁜것들 초록색이 봐도 될까요 아이고 아이고 보라색이 이뻐라 이파리가 조금 더 컸으면 좋겠네요 오늘 정말 시원하고 좋다 그치 멋진다 안녕 안녕 고마워요 아메 이뻐라